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요. The longest cat in the world 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길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자, 어떤 고양이인지 한번 볼까요? Typically, cats are small, furry, and weigh under 4kg. 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요. 자꾸 furry, 되게 복실복실하고 털복숭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4kg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Stephanie Hearst and her boyfriend adopted a tiny kitten named Omar about one year ago. 자, 그런데요. Stephanie Hearst 양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약 1년 전에 오마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Just like other cats, he had a normal life. 뭐 다른 일반적인 고양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고양이가. He would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enjoy eating, playing, and sleep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놀고, 잠자고, 이런 전형적인 고양이의 삶을 살았는데요. However, he grew and grew until he reached 120cm in length and weighed 14kg. 자, 그런데요. 점점점 이 고양이가 자라더니 길이가 120cm면 여러분 거의 1.2m니까. 진짜 긴 거죠. And weighed 14kg. 그러니까 일반 고양이보다 10kg 정도가 더 많은 14kg의 몸무게가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Now he is in the running for her longest cat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이제는 세계 기네스 레코드의 최장 길이의 고양이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단어 배열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요. 자꾸요. 톨로 덮여있고 복실복실하고 4kg 미만의 몸무게가 나갑니다 라는 거였죠. Typically 라는 말로 시작을 했네요. Cats are small and very. 이렇게 됐고요. And weigh under 4kg. 다른 고양이들처럼 like로 시작하겠죠. Like, just like가 되겠죠. 꼭 이렇게. Other cats he had a normal life.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 furry 수컷 사자가 되겠죠. One furry lion is sleeping. 여기 부분만 좋은 거죠. 자, B를 볼까요.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숨을 수 있는 생명체. Agent. も은은은은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학생들과는 고생의 길이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